오늘 퇴근길 전고기 그룹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밤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는 20km 내외로 차량 운행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4시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5.3도, 강릉이 0.5도, 대전이 6.5도, 부산이 2.6도입니다. 눈과 비가 오면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평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